한주의 외신동향, 왓츠온코리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4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도 앞다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기술혁신 및 환경친화적 산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신은 이 지점에서 관심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이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수소차,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이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외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 이후 블룸버그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2022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책정된 지출의 이행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예상에 대해 지난 5월 미국 디플롬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래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트로이스텐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회 기고가 실린 바 있습니다. 또 역시 지난 5월에 보도됐던 싱가포르 CNA 기사에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계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뉴딜 종합계획을 위한 지출규모를 2배 증액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한 만큼 강력한 이행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계획이 성공하면 한국이 역내 경제 강국의 명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론 수백 개가 서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우리 국민을 위해 드론 수백 개가 서울 한강 위로 출동했습니다. 드론들은 코로나19 예방조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트와 덕분에 수어 메시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서 행사가 사전에 홍보되지 않았지만 외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왓츠온코리아 최유미였습니다.